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5억으로 매매하는 라이브재즈 상가건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집회사 이광규입니다. 현재 성업중인 라이브재즈 유흥주점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성서동 차없는거리 인근에 위치하고요. 8미터 소방도로에 접한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대지 61평, 단층건물 41평, 86년 충공의 세멘 덕돌주입니다. 건물의 주용도는 위락시설로 되어 있고요. 영업시설과 집기비품 완비로 인수 후 바로 영업이 가능하네요. 희망료매가는 5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건물이 위치한 곳의 항공사진입니다. 제2로타리 인근으로 각종 상업용 시설들이 포진되어 있네요. 동그라미가 라이브재즈의 위치가 되겠고요. 4차선 큰 도로에서 50미터 안쪽이고 맞은편엔 모텔 2개가 있네요. 8미터 도로에 접한 준정사각형의 지형이고요. 주변 전체가 붉은색인데 붉은색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겁니다. 제가 촬영중인 곳은 충주시 성서동이고요. 저압 70미터 전방에 연수동과 호암동을 잇는 4차로가 통과하네요. 저압 100미터 전방이 충주의 최중심 번화가인 차없는 거리인데요. 한참 날릴 때는 충주 땅값 넘버2였고 지금도 넘버10 정도는 됩니다. 이쪽 160미터 전방은 충주천으로 예전엔 주차장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주차장을 청해천처럼 복원하면서 상권이 급락했다는 원망을 듣네요. 이제 라이브재즈 상가건물로 걸어가 볼 거고요. 요 라인 포함 요 주변 전체가 건폐율 80%의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대지 61평에 86년에 세면벽들조로 준공된 41평의 단층건물 라이브재즈는 주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검정색 페인팅이 된 라이브재즈 건물이 보이네요. 86년 신축 이후 여러 차례 내부 리모델링을 거쳤고요. 외부도 이 정도면 말끄름한 편인데 내부도 유흥지엄으로서 어디 손하나 보지 않고 주인만 바꿔서 바로 영업개시할 수 있다는 거 좀 이따 확인해 보시고요. 매매가 5억에 내부에 있는 웬만한 집기와 비품들이 포함되는데 주인분과 수십년을 동고동락한 일부 악기는 비매이고 다른 일부 악기와 음향설비는 별매입니다. 내부 영상은 뭐 설명드릴 게 마땅치 않아서 멘트는 생략할 거고요. 혹시나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트윈 뮤지컴이 연주하는 훨씬 서쪽에서 웨이아웃 웨스트 들었으면서 라이브재즈 내부 함께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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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